러시아 연구 동토층 서류에 강한 난쟁이 사과나무 묘목이 열매의 크기를 줄여 추운 환경에 적응한 겁니다. 이 지역은 겨울에 영하 60도까지 떨어질 정도로 극심한 기후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농장 주인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크기는 작지만 실제로 사과맛이 난다면서 작은 사과를 한 움큼씩 먹어보였습니다. 애초에 농장 주인은 사과잼을 만들어 판매하려고 했지만 먹거리보다는 주로 장식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미국과 캐나다, 영국 등에서 레이벤과 함께 만든 스마트 글라스 레이벤 스토리를 출시했습니다. 이 안경은 착용자들이 음악을 듣고 통화를 하거나 사진과 짧은 비디오를 캡처하고 동반 앱을 사용해 페이스북에 공유할 수 있게 해줍니다. 가격은 가장 저렴한 모델이 299달러, 우리 돈으로 약 35만원입니다. 페이스북은 스마트 선글라스를 새로운 메타버스 시장에서의 무기로 삼을 계획입니다. 가상 물체를 착용자의 현실 세계관에 겹쳐 보이게 하는 진정한 증강현실 안경을 목표로 했습니다. 페이스북 최고 경영자인 마크 주코버그는 모바일 이후에는 스마트 글라스 시대가 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메타버스, 즉 공유된 가상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팀을 꾸리고 있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테슬라 최고 경영자인 일론 머스크가 3분기 차량 인도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해 글로벌 반도체 부품 수급난을 극복하고 전기차 생산을 최대의 한도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직원들을 독려했습니다. 머스크는 현지 시간으로 9일 직원들에게 보낸 내부 이메일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이 보도했습니다. 그는 이번 분기 초 극심한 부품 부족에 시달렸기 때문에 파고가 이례적으로 높다며 3분기 말까지 고객에게 차량을 인도하는 데 차질이 빚어질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이어 반도체 부품 수급난 등은 테슬라 역사상 가장 큰 파고지만 우리는 끝까지 해내야 한다며 최대 한도로 생산해 상당한 수준으로 3분기 차량 인도 숫자를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테슬라가 차량 인도 실적을 늘리기 위해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3 세단을 미국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기 시작했다고 전했습니다.